엄마! 아이고, 힘들어. 아니, 오늘... 빈손으로 오기 그렇다고 해서 선물을 사왔어. 그냥 와도 돼. 어? 가만 있어보자. 이게 무슨... 어? 아니, 어...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아이고, 가만 있어봐. 아이고, 가만 있어봐. 어머나. 아기 가졌습니다. 어머머머머. 초음파 그거야? 맞아요, 맞아요. 정말 내가 할머니가 되는구나. 그래서 너무, 너무 진짜 감격스럽고 기뻤어요. 어머머머머머. 아이고, 아이고, 담비야. 어떡하냐. 아이고, 담비야. 아, 나 떠나. 갑자기 눈물 나와. 아이고, 어떡하냐. 가만 있어보자. 어머니. 어머나. 아빠한테 임신 사실을 꼭 말하고 싶었어요. 아빠. 오늘 사실 내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빠. 아빠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 자, 보세요. 할아버지 따봉이에요. 무럭무럭 자라서 내년에 엄마, 아빠랑 같이 올게요. 아빠 같이 살아있어서 너무 좋았겠다. 이 생각이 제일 컸어요, 사실. 아빠, 나 임신했어. 하루요. 감사합니다